I'm 27 일단 저희 사진 찍고 놀거라서 타투 스티커랑 이게 약간 그 파티용 술? 그 반짝이 술 같은 역할을 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가능할지 모르겠네 근데 이거 은근히 예뻐 이거? 내가 라이트 켜가지고 사진 찍어봤거든? 라이트 뭐야 이거는? 이게 뭐야? 세븐? 설마 27? 야 너무 내 나이 너무 공개하시는 거 아니야? 아 잠깐 번영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거야? 이거 풍선이랑 야 나 이거 사고 싶었는데 이거 두 개 샀어 왜 이렇게 많이 샀어? 왜 이렇게 많이 샀어? 왜 이렇게 많이 샀어? 야 이거 망가 한번 써볼게 어때 어때? 정말 안타깝다 야 괜찮은데? 야 안타깝다는 거 내가 생각한 거는 거기다 이제 야 근데 이게 야 근데 이 숯보다 숯이 안타까? 숯이 어디 뭐 하고 뭐 바라고 싶은 거야? 술 술? 아 근데 이거 술이 맞지? 술 이걸 술이라고 하지? 그러니까 나 생이버니 술 하면은 진짜 알콜 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근데 너 이거 술보다 이 뒤에 있는 것도 야 이거 뒤에 있는 거 예쁜데? 예쁘지? 이거 내가 우리 파래지 아니에요 할머니 치마 자른 거 같아 아니야 이거 손 사온 거야 농댕대서 아 사온 거야? 어 야 근데 너 그거 잘 어울린다 뭐가 있어? 안경 선글래스 It's good 왜? 장난 아니야 나 거울 봐도 되지? 어 거울 봐 야 괜찮지? 야 빨리 좀 선물을 줍니다 진짜 오 예뻐 예뻐 나 알지? 나 풀로 풀었던 거 나 그래서 풍선 되게 잘 풀어 응 이거 풀어볼게 이거 뭐 딱딱이 입어보면 없을 거 같은데 나는 그걸 파밍고 풀어야 돼? 이거 입을 불 수 있는 거 맞아? 나 옆으로 풀어볼게 나 옆으로 풀어볼게 야 이거 진짜 그 차 아 여우 어 야 언제까지 해? 이거 다 완성시켜지 왜 봐야 될 줄 아 이게 그 야 예쁘다 이거 봐 야 완전 예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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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진짜 예쁘다 잘 샀다 잘 샀다 야 이거 다 던져놔 던져놔 야 다 된 거 좀 던져놔 야 이거 너무 많아 진짜 야 완전 괜찮지 야 진짜로 뭐가 괜찮아 나 괜찮은데 몰라 같은데 드랫 좀 뭐 있어? 어 너 괜찮은 거 맞지? 야 이거 봐 장난 아니잖아 야 붙어져서 내려가실 거 아니야? 진짜 뭐? 붙어져서 내려가실 거 아니야? 야 장난 아니야 지금 이거 봐봐 파티 지금 파티룸이야 지금 오 이거 예쁘다 근데 저거 너무 구려 야 뭐야 음 맛있다 맛있다 고기 응 내 방 지금 난리 났어 진짜 파티룸이야 진짜 파티룸이야 ㅎㅎㅎㅎ 내 방 tac 예고 사진은 Sebastian jerk 해완 이 노래는 왜 이렇게 쎄지지? 이 노래는 왜 이렇게 쎄지? 우리 즐겁잖아 정말! 우리 즐겁잖아 저는 이리와 함께 쎄지 해당 언제나 나의 이 대로 그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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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얘 뛰다가 갑자기 확 쳐다보는 게 예쁘네 그래? 뛰다가? 뛰잖아요 뛰어? 야 쳐다봐! 야 이게 뭐 그런지 오 야 이거 야야 느낌 느낌 없어 어 여러분 저 1시간 돼가지고 지금 2분이 딱 끊기거든요? 이거 다시 킬게요 1시간 된 줄 몰랐어 일단 남은 시간동안 공개를 할게요 저의 MBTI 여러분 MBTI는 뭐냐면요 바로 이거입니다 이 NTJ 저 맨날 이거 나오는 거 같아요 나 지금 인스타 라이브 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리페이 생일 축하 얼굴 빨개졌어 뭐야 이게? 불김자 어쩌구 안녕 생일 축하 피디 잘 안 나왔어 감사합니다 다시 주무시러 가세요 풍선 바로 잔다 축하 받았어요 빨리 받아 선물 아디더스 27초 남았어 어떻게 해 25초 남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킬게요 지금 누구 들어왔는데 다시 킬게요 라이브에서 많은 분들이 딱 12시 대상마다 축하를 해주셔서 이번 생일은 정말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제 지인분들도 그렇고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지금 12시 43분여서 씻고 다도록 할게요 이 별을 이걸 빨리 지워야 돼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.